연봉감 올라가라! 가까이 많이 해주세요! 여의팀 경쟁! 어? 누구시지? 하이! 어? 같은 카메라 팀이에요? 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파이팅! 오늘도 여의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역사함에 왔는데 어떻게 역사함을 왔지요? 집가인들한테 더 솔직한 얘기를 들으려고 길거리도 나와봤어요 흔한 말로 생자발이! 제가 드디어 박수림 선배님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킹포인트 전달해드릴게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판매를 좀 보호 차원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보호 차원 좋지! 오늘 박수 내신 데시벨으로 저희가 킹포인트 정할 건데요 좋아요 이거 저희 한 번 시작해보고 갈까요? 네! 인터뷰 토크토크 가능하세요?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예요! 사람이 좀 슬슬 저쪽에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어디 회사세요? 한국토지신탑이에요 한국토지신탑 신탑사에서 일하신 지 지금 몇 년 정도? 6년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하세요? 빛이 쌓이면 일할 수 있어요 잘 만난 게 생일이라고 직장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그런 프로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에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캣공가 맞아 오른 거 뭐가 있어요? 기름값도 모르고 금리 일단 올랐고 집도 없는데 부분도 못하는데 심지어 내 집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 집도 없는데 남의 집 돈 그 안 샀네 이거 눈 밑에 서 봤어요? 빡침이 느껴졌어 월급 받으시면 좀 어디에 많이 쓰세요? 저희는 신혼부부거든요 오우~! 처음에는 먹는데 많이 썼죠 야식 회사 끝나고 와서 먹으면 이상하네요 향 먹고 콩다마무 우리 다 동감하는 이야기죠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 씹어야지 다 씹어야지 이제 괜찮아 괜찮아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는 어떤 스타일의 동료예요? 감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자기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왜 이렇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과즐 회사예요 하자! 과즐 회사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일만 해 그냥 동불로 왔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런 거 지금 갑자기 왜 반말해? 아 죄송해요 아 진짜 감정이 이게 올라왔어 이게 기분이 태도가 됐네? 저희들의 상여금이 있어요 대시벨 가장 높으신 분께 저희가 상품권이죠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시고 싶으신 멘트 있으세요? 남편 오늘 밤 기대해 신혼이라면서요 점심값 좀 줘라! 점심값 좀 줘라! 이거 나보다 126.6 일정하는 거 아니야? 회사원이세요? 노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예요 점심 아이고 안녕하세요 불러와봐요 블랙야크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의 직군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신탁사에서 아 우리 몇 년 차 한 년 차 헉! 탕립구의 법칙 있지 않나? 언제 가장 때려치고 싶으세요? 애들이요 요즘 뭐가 그렇게 좀 힘드세요? 뭐 금융시장이 좀 안 좋아져서 아 얘도 힘들대요 출차주의도 요즘 좀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걸 좀 언제 좀 느끼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자 내고 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이자는 얼마 정도 내세요? 140만 원 허어! 많이 내셨다! 아니 그러면 난방비도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꿈에서? 네 꿈에서! 난방비가 한 40만 원이 나오는 꿈을 꾸어가지고 웬일이야 이거 진짜 어떡해 류진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백이시 7.0 방금 너 뭐라고 외치신 제 와이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스타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럼요 여기 나오는데 괜찮겠어요? 직장님이세요? 네 향수를 왜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 아 우와 여기 되게 좋다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경 좀 할게요 우와 아 돈을 막 쓰고 싶네 직장인분들의 마음이 이런 걸까 안녕하세요 직장인분들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샴페인 가게에 오시게 되었어요? 아 거기도 갈아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저 마시는 거죠 어 아 어디 회사에 일하세요? 아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아이투 회사인데 아이투 아 이게 타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차세요?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아 완전 왕고 아 두 번째 왕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심시간 오늘 메뉴 뭐 드셨어요? 피같은 거 먹었어요 누가 사줬어요? 어 제가 봤어요 제가 사달라고 했는데 바로 Grandpa가 결제가 되거든요 왜 왜 사줬어요 오늘? 아 오늘 월급일이라고 오우 루팡루팡 월급 루팡 루팡루팡 월급 루팡 에이 어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그렇게들 다 나가요? 카드가 카드가 잠깐 스쳐 지금 그래, 어떤 분들은 카우 3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남아요? 여기는? 이번 달은 좀 많이 남아서 2만 원 정도 한 잔 남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왜 남았어? 잘못 미리 샀어요 고맙습니다 커피 이거 따뜻한 거네 그래요? 나 참 알지 잘 먹을게요 팀장님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 추우세요? 왜 옷을 안 입고 다니세요? 2년째 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가요 어디 계시다가? 바로 옆에요 어디 다니세요? 저는 라운치 퓨어라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는 코딩하시는 분이구나 네 맞습니다 나 그런 거 좀 알아 나 라인 갔다 왔거든 네이버 라인 추우신데 옷도 안 입고 나오셔서 어떡해 다시 들어갈려고요 그래요? 빨리 가요 가세요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요? 한 번 먹으러 가요 일하신 지 몇 년 차 2년 2년 여기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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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사람들 어디 어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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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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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그럼 오늘은 뭐 드시려고 해요 점심때 아 회식이에요 점심 회식이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걸 왜 하는 거래요? 그래도 점심은 저녁보다 나아요 저녁 회식 왜 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 내야 되는 거잖아요 4시간을 내야 되니까 4시간을 내야 되니까 좋아한 사람들 오늘 끝나고 계획 있으세요? 뭐 하실 건지? 술 마실 거예요 술 마실 거예요? 네 어디 가서 테랜으로 가서요? 아 여기는 벗어나면 누구라도 만나면 안 돼 누구라도 만나면 안 돼 누구라도 만나면 안 된다 뒷담화 하다가도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이렇게 점심 먹을 때도 한번 주시하면서 먹으면 안 돼 미어캣이 되네요 다들 점심시간만 되면 하고 신발 생각하셨나요? 네 연봉 좀 올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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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3 1등이야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진짜 다 오르네 아 멋있게 입으셨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네 어디 가세요? 저 회사 가고 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늦게 가세요? 12시 출근이어가지고 무슨 회사길래 회사가 12시 출근이야? 소개팅 어플 회사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매니저가 직접 연결시켜주는 와 신기하다 그 매니저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야? 두 분의 사진을 본 다음에 프로필 작성을 해요 고양이상 강아지상 이렇게 해가지고 남성분한테 보내고 여성분한테 프로필을 보내드려서 블라인드로 소개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니저님 저는 어떤 상인가요? 섹시 귀여운 스타일 고양이상은 아라만 키지만 지금 최고 우와 잘하신다 아니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었어요 진짜 막 에어팟 끼고 일한다든지 회식을 하자고 했는데 안 간다든지 다 또 왔어 신청할까요? 에어팟 끼고 일하시는 분 계시고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회식은 다음 주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그 엔치세대 느낌이구나 에어팟 끼고 일해보신 적은 없고요? 다음 주부터 도전해보려고요 또 많은 커플 또 사랑을 이루어줘요 한 건 해? 오늘 한 건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저 TV에서 봤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네 높으신 분인가 봐 대리님 대리님 어디 쪽이라고 제가 민웅 쪽입니다 여기 다 신탁 아니면 금융이네? 회의라는 기점으로 금융사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차체는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건 하면 안 돼 네 그런 건 안 돼 금융사에서 일하는 고충이 있다면 어떤 고충? 고객 민원 아아 많이 들어오는 민원 뭐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다 아아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저희도 뭐 내려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가지고 오는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언제 내릴까요? 언제 내릴까요? 제가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반기 정도에는 정상화를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희망사항이에요 1등 하시면 백과점 상품권 드립니다 얼마짜리예요? 비싸 비싸네 하나 둘 셋 손가락만 해주세요 126.1이야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커피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앉으세요 어디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저희는 컨설팅 회사예요 컨설팅 회사? 나중에 좀 말해주세요 누가 볼까 봐 이분은 아예 이걸로 절대 안 나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얍! 어? 보름 좋지 우리야 내가 지켜봤던 최악의 동료는 어떤 스타일인지 저희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아 야근 같이 안 하는데요 야근을 어떻게 같이 안 해요? 팀에 이르면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 일 끝날서 약간 퇴근 시간 정확히 지켜야 되는 어머어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원리만 찾는 게 좀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지 같이 일하는 건데 우리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아 아니요 왜요? 안 바쁘게 하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가장 퇴사하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다른 분야를 하고 싶을 때 어 이직? 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보신 직종 같은 건 있으세요? 저는 장사나 아예 다른 어떤 장사? 뭐 닭갈비 뭐 닭갈비 왜 하필 닭갈비야? 충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딸기가 약간 식한 느낌이에요 내가 봤을 때 길에 지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약간 있어요 혼자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약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해볼까? 아니야 안 될까? 혼자서 계속 계속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시 재출근하고 연봉 알려주세요 하시고 싶은 말 편하게 외치시면 돼요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이렇게 해주네요 마음을 줍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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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2 아 아 아 아 아 아 성결 씨 계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성결 씨 저 여기 지금 태어란노에 왔습니다 어 네 어디 계세요? 네 나오세요 네 성결 씨 저 여기 지금 태어란노에 왔습니다 오세요 저희가 바로 인스타 신세계 기프트카드를 즐겨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연봉점 올려드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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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점 올려줘! 연봉점 올려줘! 연봉점 올려줘! 그럼 이사님이 됐다고 했을 때 멤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월급 좀 나눠줘! 하는 일 도대체 뭐야! 연봉점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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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점 올려줘!